자, 저 강아지야 걔 이름이 뭐예요? 강국 귀가 귀엽게 생겼네요 귀도 크다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6살이에요? 아, 좀 의젓해 보여요 체구는 작아 보이는데 체구는 이제 다 컸으니까 딱 앉아있는 품이 의젓해 보이잖아요 그럼 나이는 한 50대, 60대 정도 돼 보이겠네요 만약에 좀 어리면 이렇게 투랑투랑 할 것 같은데 딱 앉아있는 포즈가 60대가 된 거야 네, 거의 뭐 할아버지 수컷이구나 보니까 수컷? 예 양은? 소주 한평 얼마? 비싸 소주 비싸 얼마? 어, 천연만 봐봐 이따 내가 놔주고 수컷이야 수컷 수컷 잠시만 봐봐 여기 보이죠 이게 할머니가 배가니? 할머니는 안 비어 할머니, 할머니 얼굴이랑 잘 보이죠 할머니 얼굴 강아지랑 강아지가 참 이쁘장하게 생겼네 하하하 자, 쨉깔은 얼굴이 반질반질 하니 쨉깔을 때는 나가면 사진 많이 찍었어 네 어떤 아저씨도 사진 찍어갖고 싶어 근데 이렇게 개가 상당히 크네요 귀가 얼굴에 비해서는 털이 반질반질하고 털이 원래부터 저런 회색빛 색깔이었어 저게? 원래 그렇죠 그 색깔이지 저 강아지가 깎으면은 저게 이제 깎으면은 몸 전체가 다 흐득해지고 털을 지르면 이렇게 검은색이래 털을 기르면은? 어쨌든 참 근데 품종은 뭐죠? 한국 토종계는 아닌가? 발발인가? 멋이라 그래? 요쿠테리아 요쿠테리아 요...요쿠테리아요? 예 아 요쿠테리아 좀 많이 들어본 요쿠시라고 요쿠시? 뭐라고도 마나 아 그러면 우리 한국 토종은 아니구만 아니지 아 외국에서 물건넣은 개네 그러면 야들이 참 싸난한 중자여 근데 야는 멍청은 싸납도 않고 근데 개라던가 강아지들의 애정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 사랑받는 거 쓰다듬어주고 야는 방에서 사람하고 같이 자 그래가지고 강아지 대신에 다른 강아지 좋아하면 막 질투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보잖아 개들이 또 우리는 야만 거신지 질투해 놓고 야는 여기서 황제죠 황제 소황제죠 소황제 귀염둥이 우리집에서 사랑은 독차지어고 살아 그래서 참 의젓해 보이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딱 보면은 딱 띠티가 나오니까 그래 어제도 잘 지내요 그래 어제도 잘 지내요 그래 어제도 잘 지내요 물론 있지요 mais 감사합니다.